자 462페이지 이제 지목이죠. 지목. 자 지번과 관련돼서 이제 앞으로 틀리면 되요 안돼요. 안 돼요. 지번. 그럼 이제 지번을 이제 틀린 이유는 두 가지 읽을 거에요. 하나는 한번은 까먹어서 두번째는 활용을 못해 먹어서 딱 결정은 그거에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문제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가족이 뭐에요. 이렇게 읽어봐요. 100% 좀 합격을 좀 하고요. 뭐 여기는 이제 싸울 일은 없겠어요. 여름철에 이제 싸울 때가 많이 와요. 지금 에어컨 때문에 이제 많이 싸워요. 혹시 그러니까 혹시 가방 안에 긴팔 하나 가지고 다니세요. 긴팔. 긴팔 하나 가지고 다니시고. 그러니까 형님들은 어떻게 춥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젊은 분들은 열이 많으니까 뭐요. 싸우는 막. 만약에 이제 막 이제. 그래서 싸우고 난리에요. 그러면 옛날에 제일 비참한 게 20대하고 60대하고 싸웠을 때. 아 진짜 제 시간에 좀 싸우지 마세요. 저 되게 착해요. 저 진짜 마음이 어려요. 오해로 여립니다. 오해로 어려. 소심하고 오해로. 3분의 영이거든. 되게. 뭐 강의할 때만 그냥 그러는 거지. 왜 강의할 때만 그렇게 빡세게 나갈까요. 살아남기 해서. 살아남기. 제가 고시를 뭐에요. 고시를 13년 준비를 했는데 떨어지니까 어때요. 강사의 알바로 하면서 살아남기만 해서 살아남기 해서 악착같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에요. 요즘 축구 좋아해요. 좋아하죠. 요즘 뭐에요. 토트넘하고 리버풀 뭐에요. 올라갔죠. 죽기 살기로 하면 다 합격을 한다는 겁니다. 죽기 살기로.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하되 나름대로 뭐라는 거예요. 한 것만 죽기 살기로 하라고. 죽기 살기로. 그러니까 오늘 컨셉은 몰빵. 그렇죠. 몰빵. 몰빵입니다. 그래서 몰빵만 되면 여기 100% 다 합격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몰라서 틀린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근데 여기에서 올해 이거 100% 좀 하고는 우리 여기 오프라인에서 동영상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참석한 사람 100% 좀 합격해봐요. 합격하면 저 화려하게 떠날까요. 화려하게. 다른 일을 한번 찾아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합격해보라고. 자 100% 합격하면 학원 수방생 내내 없을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더 와요. 더 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100% 좀 합격해당. 학원을 돕는 일은 뭐에요. 본인이 열심히 하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딴 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부탁 좀 드리고요. 그래서 지방과 관련돼서 이제 더 이상은 없어요. 그것만 자꾸 몸에 배울 수 있도록 열심히만 해주면 돼요. 자 4번에 뭐가 나오죠. 지목이 나오네요. 자 지목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별표가 6개짜리에요. 왜 6개짜리에요. 전 감옥에 연결이 돼 있으니까. 지목. 학교는 해서도 나오고. 세법에서도 나오고. 그러면 지목은 뭐에 해당되죠. 성별에 해당되죠. 이거는 그러면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간략한 법률에서는 요즘 거진 굳혀진 것 같아요. 최근에는 요거 두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두 문제 이상이에요. 몇 점이에요? 5점 이상이에요. 5점. 자 그러면 지목과 관련돼서 그러면 지목과 관련돼서 그러면 성별은 몇 개에 두 개죠. 그러면 땅의 성별은 몇 개다. 28개. 28개. 9개가 아니에요. 우리 건축물의 용도는 어제 공법 배웠으니까 29개죠. 뭐까지 추가돼서. 야영장까지 추가돼서. 근데 그게 원래는 28개, 28개 같았다가 이제 이게 우연치 않게 일치한 거예요. 지목이 28개. 건축물의 용도도 28개 했다가 여기에 작년, 재작년에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그래서 전화가 온 거예요. 공법 교수님한테. 우리 공법 선생님 말고요. 단 기타에서. 지목이 하나 늘어났습니까? 그래서 지목은 그대로입니다. 근데 건축물의 용도만 하나 늘어난 거지. 그러면 야영장은 굳이 본다면 잡정지로 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건축물의 용도에서 하나가 더 늘어났다라는 거. 그럼 혹시 당하지 말라고요. 공법은 뭐예요? 공법은 뭐 공법은 시간을 뭐 10시간 투자해서. 그래도 10시간을 투자해서. 몇 점밖에 안 나와요? 47.5 나와요. 47.5. 47.5. 그럼 공식법을 10시간 투자해봐. 24문제 맞잖아. 24문제. 24문제. 만점을 말. 안 되는 쪽에다 왜 몰빵을 주냐고. 그러니까 공법은 그러면 왜 몰빵을 좀 줘야 되느냐. 까락이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몇 점을 넘기는 게 목표예요. 45점에서 50점을 맞추는 게 목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쪽에다 몰빵을 주는. 되는 쪽에다 몰빵을 주라고. 되는 쪽에다. 근데 봐봐요. 나중에 이제 봐봐요. 자 민법이 민법이 37.5가 나오고. 학교론이 57.5가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아마 이 사람은 몰빵을 어디에다 몰빵을 좀 더 줘야 돼. 학교론에다 좀 더 줘야죠. 이 37.5 민법이 나온 사람은 50점을 목표로 하고. 여기에 학교론을 좀 더 치면 50, 70점 이상이 나올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럼 올해는 학교론이 나아요. 민법이 나아요. 민법에다 좀 하는 게 나을까요. 학교론에 하는 거예요. 유추한다면. 민법이 작년에 좀 어려웠다 그런다면. 민법이 오래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거제고. 두 과목 다 어려울 수는 없어. 다 떨어뜨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러면 학교론이 뭐 쉬웠고. 작년에 학교론이 쉬웠고. 민법이 상대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디로 갈 가능성이니까요. 민법이 쉽고. 그다음에 학교론이 어려워질 가능성이니까. 그러니까 그건 잘 판단해서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저는 말은 못해요. 아마 학교론을 포기하라고 하면 우석이가 울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법 교수님이 포기하라고 하면 미디얼 교수님이 울고 계시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가 판단을 해주셔야 돼. 그러니까 매일매일 봐야 돼. 제일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어때요. 내용은 알죠. 그러니까 제일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일주일 내내 민법 몰빵. 그러면 또 이제 점수를 좀 올려놨어요. 학교는 일주일 내내 몰빵. 그럼 민법 해놨던 거 다 까먹는 거거든. 그러니까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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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자주 봐줘야 돼. 자주자주 봐줘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지목과 관련돼서 그러면 이렇게 한번 기본적으로 해놓고. 지목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물음표를 다 붙였어요. 그러면 지목이라면 어선 지목이다. 0도 지목. 그럼 가서 한번 체크 한번 하면 되죠. 어디에다 체크해놓으면 돼. 0도 그렇죠. 0도. 그러면 거기 우리 변천과 관련돼서 최초 몇 개. 18개. 해냉 지목은 28개. 그러면 28개다. 그럼 확인을 해놓고. 그러면 가장 최근에 늘어난 지목 4개가 있어요. 자 몇 개가 있어요. 주차장이야 주요소야. 주차장 용지야 주차장이야. 주차장. 정확하게 숙지해놓고.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그러면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로 밑줄을 한번 꺼놔요. 3개만. 3개만 연타로. 연타로. 쭉 밑줄을 꺼놔요. 꺼놨어요. 그럼 그 밑에다가 뭐예요. 잡종지라고 써요. 잡종지. 그러면 주차장과 주유소 창고용지는 어디에서 분리된 지목이냐. 잡종지에서. 그러면 양어장이에요. 양식장이에요. 양어장. 거기는 유지라고 써놔요. 유지. 이거는 유지로부터 분리된 지목이야. 그럼 이것도 그러면 자기가 그럼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서 숙지하라고요. 봐봐요. 담중 틀린 것을 골라라.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은 잡종지로부터 분리된 지목이다. 어때요.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어장은 어디로부터 분리된 유지. 그러면 여기에서 담중 지목을 나열한 것 중에서 가장 최근에 늘어난 지목으로 바르게 묶인 것을 골라라. 그것도 한번 생각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차장 주유소용지 또 하나는 창고용지 양어장. 담중 나란 것 중에서 지목의 분류 중 속하지 아니한 것을 골라라. 주차장용지 있어 없어 없어 주유소 없어 주유소 용지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거보다도 정확하게 잡아놓으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잡아놓으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유힘 및 성질해서 그 정도 우리가 잡아놓으면 되고요. 자 지적성환층이 지목변경 거부행위. 그 밑에다 형광편잖아요. 자 거기 판례가 하나가 있어. 그러면 요 판례를 왜 갖다 놨느냐. 그러면 지목변경 거부행위. 찾았어요. 네 거기가 바로 포인트예요. 지목변경 거부행위. 거기에다 형광편을 쫙 쳐놓을까요. 자 그럼 봐봐요. 그러면 지목변경 봐봐요. 자 지목변경은 뭐의 행정처분이었어. 지목변경은. 근데 제가 지적성환층에게 지목을 좀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이유도 소명하지 않고 거부. 그러면 요거는 국민의 재산권을 받아 침해한 거야. 그래서 행정처분이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러면 이 지목변경 거부처분은 행정처분으로 안 봤다라는 거야. 그래서 2004년에 판례 변경을 해놓고 제가 이제 토지가 넓어요. 그래서 지목변경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지적성환층이 그냥 소명자료도 제시 없이 거부합니다. 읽으면 안 돼.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거야. 무슨 처분이다. 행정처분. 그러면 지적성환층이 소명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거부를 하게 되면 어디로 갈 수 있느냐. 헌법재판소에 제소가 가능하다라는 거야. 이게 중요한 커버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자로 지목변경 거부처분도 무슨 처분이다. 행정처분으로 봐야 돼. 행정처분이어야 되면 헌법재판소에 제소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행정처분이 아니면 헌법재판소에 제소가 할 수가 없다라는 게 바로 이 판례의 취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봐봐요. 이제 지목변경 거부처분은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어때? X 행정처분으로 본다라는 게 그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목변경 거부처분의 거부행위. 그래서 그거 의미를 잡아달라는 겁니다. 한번 봐봐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헌법. 헌법을 공부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 뭐예요? 미쳐버려요. 미쳐버려. 뭘 잡아야 돼? 이게 행정처분이냐 아니냐. 이걸 공부를 해야 되거든. 그러면 행정처분이 아닌지 판례가 많아야 적어요. 많죠. 그걸 공부하느라 머리가 파지기 빠개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목변경 거부처분은 대표적인 무슨 처분으로 본다. 행정처분으로 본다라는 거. 그 의미를 한번 잡아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가로2번의 지목설정의 원칙 나와있죠. 그러면 이거는 뭐하러요? 그냥 툭툭 치고 나가요. 지목법정지 법정 동그라미. 법정이 뭐예요? 법률 개정. 몇 개를 개정해놨다? 28개. 한번 봐봐요. 그러면 지목법정지에서 형광펜 꺼지 말고요. 요렇게 한번 요렇게 박스를 쳐봐요. 요렇게 박스. 박스. 왜 형광펜을 쳐지 말냐? 박스 문제로 나오니까. 자 그러면 자 한번 봐봐요. 뭐 작년하고 재작년 이 문제예요. 자 봐봐요. 남증나라한 것 중에서 지목의 분류가 아닌 것. 그게 안에다가 뭐예요? 자 주차장 용지. 주차장 용지라는 지목은 없어. 뭐예요? 주차장이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그러니까 지목은 법률에 부과하는 것만 부과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박스 안에 방조제 지목이 있어 없어. 없어. 방조제의 지목은? 제방이지. 자 비행장 용지라는 지목이 있어 없어. 없어. 비행장 용지는? 잡정지. 몰라요. 이러면 안 돼요. 벌써 잡정지를 수없이 봤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지목법정지인 거죠. 법정주의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남정 지목의 분류를 알아낸 것 중에서. 자 지목의 분류에 속하는 것으로 바르게 묶인 것.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거는 지목법정주의가 문제가 나왔다는 거야. 법률에 규정한 것만 부과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박스를 쳐는 거야. 몇 개만 부과할 수 있다? 28개. 그렇죠. 자 그러면 저 봐봐요. 저는 성별이 하나에 두 개예요. 하나죠. 또 여성 남성이라고 해라. 자 그러면 한 사람한테는 성별이 몇 개? 한 개. 그러면 한필제도 지목이 몇 개? 한 개. 그래서 일필일목의 원칙 이거잖아요. 그러면 일필일목의 원칙을 의미를 잡아서 그 밑에다 이렇게 써놔요. 무슨 지목이다? 단식 지목이야. 그러면 여기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지문이 봐봐요. 우리나라 지번제도와 지목제도는 단식과 복식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어때요? X죠. 지번은 단식, 복식. 지목은 단식 지목. 항상 공부를 할 때 생각을 하면서 정리정돈을 해놓으라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거진 출제가 안되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4번에 주지목 추정의 원칙 찾았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주지목에서 주지목에서 주된 용도에다 행광판을 터널하고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한다. 그래서 주지목 추정의 원칙. 자 이거는 주된 토지와 종된 토지 관계죠. 그러면 종된 토지는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결정하는 거야. 그게 바로 뭐 읽어봐요. 제지목 추정의 원칙. 옆에다 외울 게 하나가 있어. 그 옆에다 하나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사적지. 이거는 사적지에다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라는 거야. 그거는 안기가 하나 돼야 돼요. 사적지. 그러면 사적지. 그러면 사적지에 예를 하나 두는데.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놔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써먹을 수 있도록. 그러면 법주사 내 쌍사자석등. 법주사. 법주사 내 쌍사자석등입니다. 쌍사자석등. 쌍사자석등. 쌍사자석등이죠. 석등. 어제 뭐예요? 석화탄생이 되었네요. 어제 뭐 수업돌이나 고생 많았고요. 저도 어제 수업이 있었습니다. 수업이 있었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쌍사자석등이 무슨 지죠? 사적지. 어디 안에 있어요? 법주사 내. 법주사가 뭐예요? 사찰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정교영지가 되는 거예요. 정교영지. 자, 쌍사자석등이 어디에 있죠? 법주사 내. 대표적인 이게 뭐예요? 바로 주제목. 주정의 원칙의 해라는 겁니다. 14일 때 2.5점짜리가 나왔죠. 그럼 저희가 그러면 봐봐요. 학교 내 쌍사자석등. 학교영지. 공원 내 쌍사자석등. 공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읽어봐요. 사적지에다 규정을 나눴다는 주제목. 주정의 원칙. 그러니까 꼼꼼히 안 하니까 딴 학원 4월달 모의고사 봐봐요. 남증 지목과 관련된 설명정. 틀린 것. 한필제의 용도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 종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한다. 어때? X. 종된 용도가 아니라 주된 용도. 그러니까 지금 어디를 포인트로 해서 힘을 줘서 정리를 해놓고 자기가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그걸 활용을 안 되니까 자꾸 지문을 또 읽고 지문을 또 읽고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니까 난중에 난중에 뭐 열 문제가 남았어요. 열 문제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창피할 게 뭐 있어? 그럼 어떤 사람은 창피하니까 열 문제가 남았으니까 1, 2, 3, 4, 5 1, 2, 3, 4, 5 요렇게 찍네요. 하나도 안 맞아. 차라리 뭐해? 몰빵으로 4번을 찍든지 4번을 찍든지 5번을 찍든지 그게 모의고사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창피할 게 뭐 있어? 뭐요? 요렇게 맞으면 세 개라도 맞는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세법이 어려웠을 때 뭐예요? 몰빵만 줬어더라도 뭐 하나만 몰빵은 줬어더라도 4개 이상은 맞아서 근데 풀었는데 어려우니까 푸니까 뭐예요?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 그러니까 세법은 좋아요. 왜 좋아요? 감옥이 뭐예요? 우리 상교시 감옥이 공시법령 및 세법이거든 세법이 안 나와도 공시법령 때문에 안 나왔다고 그렇게 하니까 세법은 묻어가는 거예요. 묻어가는 거야. 묻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감옥을 바꿔야 돼. 세법 및 공시법령. 공시법령. 그러니까 뭐 하거나 선배님이 있어요. 선배님이 원장인데 얀마 공시법 너 어떻게 강의하길래 뭐예요? 맨날 공시법이 어렵다고 그러냐? 아니에요. 공시법 물어봐요. 잘 나왔다고 그러지. 세법이 안 나온 거지. 그래서 뭐예요? 맨날 세법선생님 묻어가. 묻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감옥을 좀 바꿔달라고 청원 좀 해요. 세법 및 공시법령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거기 이제 잡고요. 그러면 5번에 영속성의 원칙 영입니다. 영. 영속성의 영원히 간다라는 거죠. 자, 봐봐요. 제가 죽지 않았어요. 남성 여성. 남성이잖아. 제가 죽지 않으면 계속 남성으로 가잖아요. 몇 필지? 한 필지죠. 그러니까 토지가 소멸하지 않는 이상 계속 지목은 존재하죠. 무슨 변경을 가져올 수 있어? 지목 변경은 가져올 수 있지만.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성의 원칙? 영속성의 원칙. 자, 영속성의 원칙. 가로 안에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 줄 한번 따가고 놓고 그 옆에다 여백이 있으니까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놔요. 잡종지라는 지목에다 규정해놨다라는 거. 자, 6번에 사용목적추정의 원칙. 도시개발사업 나와있죠. 용지개량사업 쭉 가네요. 그래서 공사가 준공된 토지. 찾았어요. 그러면 사용목적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한다. 그러면 그 옆에다 여백에다. 우리 많이 했던 거. 자, 공장용지라고 하나 써놔요. 그 다음에 대라는 거에 딱 써놓으세요. 그러면 이 사용목적추정의 원칙은 어디에다 규정해놨느냐. 공장용지하고 대. 이거는 좀 애워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한번 들어보죠. 뭐라고 써놨어요? 공장, 부지, 조성, 사업. 그럼 이 사업이 지금 무슨 사업이에요? 공장. 그러니까 공장용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택지, 부지, 조성, 사업. 이거는 뭐가 될까요? 사업이죠. 무슨 사업이죠? 택지. 그러니까 지목이 뭐야? 대. 이게 대표적인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 어디에다 규정해놨다. 공장용지하고 대. 자, 그러면 거기 옆에다 예를 하나 써놔요. 큰일까 봐 질문이 이렇게 나와요. 예를. 그래서 택지, 애정지 지목은 뭐냐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택지, 애정지는 무슨 사업이 될 거 봐요. 택지. 그러니까 지목이 뭘까요? 대가 되는 거야. 대. 그래서 택지, 애정지는 지목이 뭐다. 대. 그러면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집에 가셔서 이것만 계속 물방을 주라고요. 자, 지목법정지. 법률규정. 몇 개? 28개. 28개. 이번에 일필목의 원칙. 무슨 지목? 단식지 목. 4번은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한다. 어디에다 규정해놨다? 사적지. 그의 예를. 법조사 내의 상사자석 등 예를 들어 놨어요. 그때로 뭐예요? 정교용지. 5번의 연속성의 원칙. 즉, 일시 변경 불배령의 원칙. 어디에다 규정해놨다? 잡정지. 자, 도시개발사업. 그러니까 뭐예요? 사업 목적에 맞아야죠. 지목이 뭐예요? 대. 그러면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은 어디에다 규정해놨다? 공장용지하고 대. 시험을 보러 가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숙지가 안 돼서는 무슨 정신이에요? 뭐라고 써놨어요? 올림픽 정신. 뭐예요? 창가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창가의 의도가. 창가의 의도. 그러니까 집에 가서서 몰빵을 하라고요. 몰빵. 자, 아직은 몰빵. 창가의 정신을 삼지 말고. 자, 그러면 가로 3번의 지목의 구분. 나와있죠. 지목의 구분에서 가로 10, 5개, 28개라고 다시 써봐요. 그러면 28개. 일단 정확한 명칭부터 한번 숙제하고 가자고. 1번에 뭐가 나왔죠? 전 2번은. 답 3번은. 가스원. 4번은. 목적용지. 5번은. 임야. 6번은. 강천지가 좀 뭐예요? 좀. 약간 익숙하지 않으니까. 강천지는 한번 머릿속에 잡아놓고요. 자, 7번에 얌자음. 8번에 대. 대는 별표 3개 놓고. 자, 9번은 무슨 영지? 공장 영지. 10번은. 학교 영지. 11번은. 주차장. 주차장 영지야. 주차장이야. 4장. 조심해서 다 놓고. 12번에 주유소 영지야. 주유소 영지. 13번은. 창고 영지. 14번은. 도로 15번은. 철도 영지. 16번은. 재방. 17번은. 하천. 19번. 18번은. 구공. 19번은. 유지. 20번은. 양어장. 21번은. 수도 영지. 22번은. 공원 영지가 아니에요. 공원이야. 정확하게. 자, 그러면 23번은 무슨 영지? 제형 영지. 24번은. 유원지. 25번은. 정교 영지. 26번은. 사적지. 27번은. 묘지. 28번은. 잡정지. 잡정지는 별표 3개 해놓은 거에 따로 관리하셔야 돼. 자, 가로 4번에 가니까 지목의 표기방법. 요거부터 정리하고 앞으로 다시 돌아가자고요. 자, 지목의 표기방법. 이제 쓸 필요 없어요. 지난번에는 우리 이렇게 이렇게 써놨었죠. 자, 쓰지 마세요. 무슨 도장. 목도장. 장자로 끝난 거. 토지대장. 임야대장. 뭐하러 써요. 딱 장. 자, 지적도. 임야도. 자, 근데 이제 아까도 지목이 등록되는 거. 목도장이 너무 필꽃이면 안 돼요. 지적공부가 아닌데도 지목이 등록되는 거. 두 개 있었죠. 부동산정확공부. 또 하나는. 지산경계점 등록부. 그럼 지적공부 중에 등록되는 건. 무슨 도장. 목도장. 여기는 무슨 명칭. 정식 명칭. 쓸 필요 없어요. 지적도 임야도는 뭐예요. 부호. 부호가 뭐예요. 약식 명칭. 원칙은 뭐예요. 두 문자. 에이조건은. 차 문자가 되죠. 에이조건은 차 문자가 몇 개가 있는데. 네 개. 그래서 읽어봐요. 장, 차, 차, 안. 자, 그러면 고거 언제. 다시 한 번 정리해보죠. 터지대장, 임야대장. 장장 한번 끊었고. 정식명칭. 공유지연맹부에서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우표 등록부는 지목이 등록되지 않는다 라는 거. 그러면 고 1번과 2번 옆에다가 뭐고. 1번 2번 그 방주에다가 하나 적어놔요. 자 주의입니다. 주의. 자, 이 지문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 시험상 가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지문입니다. 자, 이 지문을 조심해서 달아나야 돼. 조심해서. 자, 이 지문은 O의 X예요. X죠. 이제 많이 연습이 됐으니까. 라고 X가 돼요. 대장은 네 종류가 있죠. 네 종류. 공유지연맹부와 대지권 등록부는 지목이 등록되지 않거든. 그러면 여기가 틀렸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여기를 그러면 어떻게 얹혀야 돼.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 이게 만만치 않은 문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출문제 풀이하러 딱 들어가거든. 거머울의 행님들이. 자, 그러면 작정하고 나왔다. 작정하고 나왔다. 붙이려고 나왔다. 그거 감이 온다고. 그런데 이 지문이 나왔다 그러면 그 해시험은 어려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 대장 중에서도 무슨 대장이다. 토지 대장 임야 대장. 조심해서 살려놓고요. 3번에 지적도 임야 도도자. 도자는 부호. 부호 동그라미. 부호가 무슨 명칭이에요? 약식 명칭이에요. 어떨 때는 부호가 나올 때는 잘하는데 또 약식 명칭이 나오면 약식 명칭이 또 뭐냐고 물어봐요. 영어. 자, 마화관에서 읽어봐요. 자, 6개월을 공부했는데. 6개월을 공부했는데. 읽어봐요. 사자. 사자가 뭐예요? 한글로 써놓으니까 사자. 죽은 자라고. 6개월 동안 뭐예요? 대리파트에서 사자. 그래서 죽은 자만 알았대요. 사자가 뭐예요? 이 사자가 옮길 사자잖아. 옮기는 자. 심부름꾼을 이야기하잖아. 심부름꾼. 그러니까 사자가 심부름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은 자가 아니라 뭐예요? 심부름꾼. 그렇죠? 심부름꾼. 그럼 여기 사자가 봐봐요. 뭐예요? 여기 봉투네요. 봉투. 그렇죠? 자, 그러면 봉투 안에 의사결정은 누가 했어요? 본인이 했죠. 그럼 봉퉁해가지고 사자한테 했어요. 그러면 이 사자는 그러면 의사결정은 본인이 해의 신분꾼이네. 심부름꾼이 아니라 본인이 결정하잖아. 본인. 이 편지 안에 뭐예요? 편지는 누가 썼어요? 본인이 썼잖아. 제가 동봉해서 사자한테. 야, 저한테 전달해가지고 와라. 그러잖아. 전달해줘라. 그러면 사자는 단지 뭐예요? 불가해요? 심부름꾼의 불가. 그러면 사자는 그러면 의사결정은 누가 했어요? 본인이 한거죠. 그렇죠? 대리인은 누가 결정을 해요? 대리인이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사자가 죽은 자. 이 말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자 때문에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가다 질문에 오신 분이 있어요. 자, 지적되면 또의 지목은 약식명칭으로 기록한다. 그럼 사람들이 약식명칭이 뭐예요? 약식명칭이 뭐예요? 원칙은 두 문자. 예적은 차 문자. 두 문자로 표시하니까 그게 이제 부어로 되는 거죠. 또 두 문자가 뭐예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문자가 머리 두자. 철글자라는 거야. 예의적으로 뭐예요? 차 문자. 차 문자 몇 개? 네 개. 네 개가 뭐예요? 장, 자, 전, 언.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장, 장이 뭐예요? 자, 전, 언이죠? 장이 뭐예요? 황장, 영지, 자가 뭐예요? 자, 장, 저는 하, 전, 언, 요원지. 여기에 작년은 무슨 문제로 나왔어요? 박스 문제로 나왔네. 그래서 작년에 출제 안되면 성을 간다고 그랬거든. 성, 성, 제 성이 뭐예요? 후신에 몇 번 뭘로 갈까요? 6으로 6각판에 6각상. 자, 올해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지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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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문으로. 자, 그러면, 자, 그러면 각의 지문으로 나온 거 한번 들어봐요. 도매에 공장, 영지는 공으로 표시한다. 어때요? X, 뭐예요? 장으로 표시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됐거든. 그러니까 올해는 지문으로 한 개 아니면 두 개 지문이 유입될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시험장 가려면 어떻게 해요? 숙지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주의할 거. 대장의 지목은 정식 명칭으로 표기한다. 어때요? X, 뭐예요? 틀렸죠. 자, 그러면 토지대장과 임야 대장은 무슨 명칭? 정식, 지적되면 약식, 원칙은 보로서, 원칙은 두 문자, 예적권, 차 문자, 차 문자 몇 개, 세 개. 자, 나 미쳤어요. 네 개. 장, 자, 자, 안. 그러면 공장용지, 주차장, 천, 하천, 어는, 유, 언, 지.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16회 때 2.5점짜리 한번 봅시다. 자, 다음 중 도면을 보고 자, A점에서 B점까지, B점까지 실제 거리는 얼마인가 이렇게 나왔네요. 자, 공원은 뭘까요? 공원, 원짜리, 유, 언, 지. 그럼 여기 역시를 곱하면 얼마죠? 3600이죠. 그럼 뭐요? 그럼 공장용지, A점으로부터, 유, 언, 지, B점까지, 3,600CM다. 어때요? X죠. 공이라는 것은 뭐예요? 공원이잖아, 공원. 공원, A점으로부터, 어디까지, 유, 언, 지, B점까지는 얼마다? 3600CM라는 거야. 이게 36회 때 기출문제잖아. 그러니까 이게 차 문자, 두 문자를 활용한 문제가 또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축적이 역수를 곱하면 무슨 거리가 나온다? 실제 거리가 나오잖아. 축적이 반으로 줄면 거리는 몇 배? 두 배, 면적은? 네 배. 만약에 모의고사 나왔는데 만약에 그거 틀려나왔다. 자, 만약에 축적과 면적이 관계에서 축적이 반으로 줄면 두 배 관계에 있다. 그거 틀렸다 그러면 배만지로 갈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면적은 몇 배다? 네 배. 거리는 몇 배? 두 배라는 거. 왜 틀리는지 저는 이유가 안 돼.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얘까지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결론적으로는 차 문자, 두 문자를 이용한 문제거든. 그러니까 축적하고 같은 관계에서. 자, 그러면 0A점이 뭐예요? 0, 0이 나왔다라는 것은 0, 1. 자, 그러면 B점은? 유, 언, 지, 까죠. 유, 언, 지죠. 만약 유자로 나왔다면 어떻게 그럴까요? 유지. 만약에 목자로 나왔다 그러면 먹장 영지. 자, 양자로 나왔다. 양하장, 양하장, 천자로 나왔다. 하천, 하천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럼 자기가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자기가 자꾸 반복을 해야 돼요. 자, 목도장 그럼 한 번 빨리 해 봅시다. 토지대장이면 이제 빨라야 돼, 이제. 토지대장이면 저장 정식 지적되면서 약식 원칭 두 문자에 적은 자문자, 자문자는 장, 차, 천원. 문제 풀 때 장, 차, 천원, 장, 차, 천원. 이렇게 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형님은 뭐예요? 목도장 빌어먹을 장이 또 뭐예요? 이게 까먹어서 틀리는 거지. 몰라서 틀렸겠냐고 한 번. 우리 형님들이 뭐예요? 몰라서 틀렸겠냐고요. 몰라서. 그러니까 고 생각하는데 뭐예요? 오래간만에 봤기 때문에 생각이 가물가물가물해. 그러니까 한 문제 빨리 2분만에 1분만에 풀어야 되는데 우리 형님들아 뭐예요? 생각하는 게 봐봐요. 이렇게 피님이 돌아간다고. 목도장, 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아, 맞아. 정식 명칭이야. 지적도 임야대다. 아, 약식 명칭이야. 원칙은 두 문자, 예적은 차 문자. 차 문자가 뭐라고 그랬더라? 장, 차, 천원. 장이 공장용진가, 목장용진가. 헷갈리나 봐야 돼.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빨리 나올수록 좋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 차, 천, 언. 그래서 차 문자는 몇 개? 네 개. 그럼 두 문자 몇 개? 스물 네 개. 그러니까 또 빼기도 못해. 또, 어? 빼기나다. 자, 지목은 몇 개니까? 스물 여덟 개. 그러니까 우리 형님들은 실력이 없어 떨어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러니까 난중에 이제 뭐예요. 올해 여섯 과목이다 보니까 깜빡깜빡해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인중개사를 절대 실력으로 안 봐요. 그래서 실력으로 안 봐. 작전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작전의 실패. 공작전의 실패요. 그러니까 기죽을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기죽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자, 요 강의실만 나가면 대단한 형님들인데. 자, 그러면 463페이지로 와서 자, 그러면 지목의 구분. 다시 한번 재 복습을 한번 해 봅시다. 이제. 자, 1번에 뭐가 나오죠. 전. 전이 무슨 전자예요? 바짱. 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자기가 보면 속전속결을 해서 세 군데가 딱 밑줄이 거져 있어야 돼.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툭 치니까 가수료 제외. 가수료 포함이야, 제외야. 제외. 그러면 과거 26년 만 최근에 문제. 가수료는 포함된다. 어때? X. 가수료는 어때나? 제외. 가수료는 어디로 빠지니까? 가수원으로 빠지니까. 자, 그럼 리온에 식용을 목적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터지. 죽순을 재배하는 터지는 중림지가 되거든. 앞에 뭐가 붙어야 돼. 식용. 그럼 다 끝났어. 그럼 요걸 까먹지 않도록 자기가 조심해서 자꾸 몸에 배. 나와봐야 그것밖에 없어. 안 나와 딴 거는요.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자기가 저는 그럼 몰빵을 세 군데다 몰빵을 해야 되네.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가수료 제외. 식용을 목적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터지. 마찬가지. 잔이죠. 그럼 전 옆에다가 한자 한번 써볼래요. 여기 받전자. 자, 이번에는 답이야. 그러면 답을 가로를 열고 받전자 위에다 물을 한번 써봐요. 물. 물 숫자죠. 그러니까 그러면 간혹가다 그 지문이 나오니까 요거는 확인해 줘야 돼. 우리 공인중개사는 아직 출제된 발은 없어요. 근데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도 공시법령이 여덟 문제가 출제돼. 그래서 지적 4문제. 등기 4문제. 그 중에 지목이 제일 많이 출제되거든. 그래서 감평문제 봐봐요. 정과 답은 뭐에 따른 물류냐. 물이 없고 물이 있고. 유식한 말로. 또 까먹었죠. 경작방식. 그죠. 그냥 옆에다 써놔요. 뭐선 방식이다. 경작방식. 경작방식이란 말. 이번에는 이번에는 이제 가소원으로 가보죠. 가소원. 사과뱀. 사과, 배, 밤, 호두, 귤나무, 호두, 귤나무등 가소를 집단적으로 재배. 줄쳐놓으세요. 자수를 집단적으로 재배. 그러면 그 소리는 그 소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위에다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인위적으로. 자 인위적으로 심은 유세수만 가수원으로 가는데. 그런데 봐봐요.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요. 밤나무 꽃이가 날아가서 밤나무 군락을 형성할 때 그 지목은 가수원이다. 어때? X. 밤나무 꽃이가 날아갔다는 것은 인위적이 아니거든. 자생적이거든. 그때는 뭐예요? 임야가 돼. 그게 어디에서 출제됐냐면 감정평가사 지목에서 출제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수원이 되려면 뭐예요? 집단적으로 가수를 재배해야 돼. 이 말은 여기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인위적으로. 그죠. 자 접속된 저장고. 저장고 동그라미. 저장고야. 저장고. 그러니까 만약에 가수원 안에 저장고를 설치했어요. 그때는 뭐예요? 가수원으로 가는 거야. 이게 대표적인 주지목, 주정의 원칙으로 간다라는 거야. 근데 단. 다만 가수원 내익,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 찾았어요. 그때는 뭘로 한다? 대로 한다라는 거야. 나와봐요. 그것밖에 없어. 그러면 거기 딱 정리 잘 해놨잖아요. 가수원 그러면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 목장용지, 묘지. 세 개 있죠. 그러면 가수원, 목장용지, 묘지. 이거는 뭐예요? 바로 양입지의 제한요건으로 연결되나. 종된 토지의 지목이 뭐인 경우? 대인 경우. 대인 경우. 그러면 최근에 2.5점짜리 한 번 볼래요? 봐봐요. 사과, 배, 밤, 호도, 귤나무 등 가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가수원 내의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가수원으로 한다. 어때? X.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나오는 거야. 시험 문제는. 시험 문제는.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가수원은 그 정도 선에서 나옵니다. 더 이상 이하도 말고 이상도 보지 말고 딱 그것만 정확하게 몰빵을 주라고. 몰빵을. 자, 4번에 무슨 용지죠? 목장용지네요. 자, 목장용지는 그러면 기억에 초지라는 걸 생각한잖아요. 초지. 축산업, 초지. 자, 그러면 리언의 축산법이 있네. 축산법. 축산법의 가축. 우리가 조심할 거 있죠. 거기 뭐 잡아놔야 돼? 자, 거기에 이제 줄만 쳐놓으면 되겠네. 방주에. 매출이. 자주 나오죠. 매출이. 그 다음에 거기에 지렁이. 꿀벌. 찾았어요. 꽁도 있네. 꽁. 꽁. 꽁이 있네. 자, 등이라고 그랬으니까 등 뒤에 루티리아도 하나 써놔요. 루티리아. 그래서 요거 4개는 5개는 좀 조심해서 달아 놔요. 자, 쓰지 말고 거기에다 줄만 쳐놓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매출이 꿀벌을 더 법상 가축이에요. 상식조항. 여기 뭐예요? 황. 지렁이. 자, 먼저 나가요. 지렁이 사육장의 부지는 잡정지로 한다. 그때 X. 무슨 영지? 목장용지에요. 지렁이도 법상 가축입니다. 그러면 우리 15일 때 한번 봐봐요. 매출이 꿀벌의 사육장의 부지는 목장용지로 변경이 불가능하다. 어때요? X. 그게 15일 기출문제야. 목장용지로 가능, 불가능? 가능. 축산법 가축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출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리얼에 다만 나와있네. 목장용지 내 주거용 건축물에 대권은 줄만 꺼놔요. 아까 앞에다 체크해놨으니까. 한번 건축물의 부지를 대로 한다는 규정. 한번 안기해보자고요. 가수원. 목장용지. 뼈지. 그러니까 거기만 몰빵해 놔요. 이제 더 이상 없어요. 더 이상 이하도 안 나고 이상도 안 나고 꼼꼼하게만 정리해놓으면 돼요. 자, 그러면 지장으로 한번 넘겨봅시다. 자, 5번에 뭐가 나오죠? 임야. 산림 및 언어를 이루고 있는 고은행강편을 전하여. 산림 및 언어를 이루고 있는. 자, 행강편을 전하고 이제 한번 읽어보면 돼요. 산림 및 언어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다시. 산림 및 언어를 이루고 있는 중임지. 산림 및 언어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 산림 및 언어를 이루고 있는 자갈 땅. 산림 및 언어를 이루고 있는 모래 땅. 자, 습지, 흥무지 등의 토지는 뭐로 한다? 임야라 한다. 그럼 어디가 포인트예요? 산림 및 언어를 이루고 있는. 그럼 여기에서 빠진 게 하나 있어. 그럼 우측에 가서, 자체의 방주에 가서. 간석지, 행강편 전하라고. 간석지. 간석지는 결별로서, 토지가 하님으로서. 지목을 임야로 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 나혈행에 간석지가 있었는데. 2001년에 삭제가 되어버려서. 간석지는 뭐라고요? 개뻘이야. 혹시 임야가 나올 때. 이 나혈행 중에 간석지가 있는지를 꼭 체크하는 연습을 해야 돼. 그럼 이렇게 나오면 틀리겠죠. 산림 및 언어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간석지, 중림지, 암석지 등의 토지는. 임야로 한다. 어때? X, 간석지. 근데 또 하나 조심할 거는 모래 땅이에요. 자, 모래 땅은 산림 및 언어를 이루고 있는 모래 땅은 임야죠. 그럼 강가에 있는 모래 땅은? 하천이 되겠죠. 하천. 자, 그러면 저기 봐봐요. 바닷가에 모래사장에 뭐예요? 거기 뭐, 뭐, 솔밭이 있죠. 그거는 모래 땅은 뭘까요? 그때도 임야가 되는 거야. 뭐라고 해서? 산림 및 언어를 이루고 있는 무슨 땅? 모래 땅이라고. 그러니까 강가에 있는 모래 땅은 임야가 아닙니다. 뭐가 돼요? 하천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잘못하면 큰 코 다쳐요. 출제원이 코 다친다고. 봐봐요. 이렇게 하면 자기가 이제 이걸 문제를 한번 내게 봤다고. 그러니까 모래 땅의 부지는, 모래 땅의 부지는 임야로 한다. 그럼 복수 정답이 되는 거야. 막 복수 정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강가에 있는 모래 땅은 하천이 되고, 산림 및 언어를 이루는 모래 땅은 뭐가 되죠? 임야가 되는 거야. 그래서 복수 정답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자, 봐봐요. 지금 다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문제. 자, 우리 한번 봐봐요. 지금 올해 몇 해? 30회. 몇 번 봤어요? 21번 아니에요. 30번 봤어요. 왜냐하면 추가 시험을 한번 봤기 때문에. 자, 30번. 4를 곱아봐요. 1200문제. 그러니까 나온 문제는 다 나와 있어요. 나온 문제에서. 그리고 출제원들이 또 출제원들이 뭐예요? 자기네들이 또 만들어서 만들면 혹시 이 신청감이 될 수 있으니까. 얼마? 한번 봐봐요. 한번 앞으로 한번 받아봐요. 뒷걸이 아파. 뒷걸이 아파. 제가 뭐예요? 뒷걸이 한번 당긴 적이 한번 있습니다. 한번 옛날에. 그러니까 옛날에 10년 전에 인터넷으로. 한 달 동안 매일 뭐예요? xxxx 욕이 올라와요. 매일 10개 이상이 올라와요. 한 사람이야. 한 사람. 그래서 출판사에다 전화를 했어요. 이분이 왜 저한테 욕을 할까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화를 해서 이제 전화번호를 가르쳐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문자 한번 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뭐예요? 그냥이요. 그냥. 그냥이요. 그런데 남들은 쉽게 확보하지만 뒷걸이 단계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여기 뒷걸이 해력순환이 안 돼. 얼마나. 한번 봐봐요. 그러면 출제원이 잘못 출제해봐. 만약에 조사해가지고 악플이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20만명이 한마디씩만 해봐. 돌 맞아 죽어요. 돌 맞아 죽어.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기존에 내 있던 기출문제들. 그래서 뭐예요? 여기 뭐예요? 이게 뭐예요? 마우스야. 마우스. 클릭해가지고 기출문제 뭐예요? 클릭해가지고 복사해가지고 뚝해가지고 지문 변형한다고. 그래서 지금 시중에 나와있는 문제 중에서 가장 좋은 문제는 무슨 문제다? 기출문제야. 기출문제. 기출문제. 어차피 작년 공시법령도 전부 기출문제에서 변형했다라는 거예요. 갖다 쫙 묻혀놓고 변형하고 전 과목이 그래요. 전 과목이. 전 과목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 번에 이 신청을 받으면 힘들거든. 힘들거든.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러니까 여기 앉는 조문이라도 정확하게 꼼꼼하게 잡으라는 거야. 그러면 뭐 출전이 아주 건사한 문제를 하나 만들겠다고 올해 땅은 임야다. 그랬다가 뭐예요? 또 주먹 날라가요. 주먹 날라가. 그러니까 임야가 되려면 앞에 뭐가 붙어야 돼? 살림 및 언야를 이루고 있는 조심하게 돼. 자 이번은 뭐예요? 강천진에. 강천지. 자 보세요. 강천지는 지하에서 온수 약수로 정해 영출. 영출덩어라미. 행광편 닦잖아요. 물이 솟아오르는 게 영출이야. 그러면 거기 방주로 가봐요. 2번. 성수간, 성인간의 부진은 무슨 지다? 잡정지. 조심해야 돼요. 성수간, 성인간의 부진은 강천지로 한다. 이름은 틀려요. 강천지가 아니라 뭐예요? 잡정지로 한다. 잡정지.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의미 정도는 한 번 잡아 두시고 그러면 강천지는 포인트를 어디에 잡아야 돼? 영출. 자 마지막으로 7번. 되는 다음째 하려 그래요. 괜히 지목은 급하게 나가 봐야 뭐예요? 다음째 오늘 다 끝내봐요. 다음째 다 까먹을 거. 그래서 염전입니다. 염전은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소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육장 등 부속실의 부진은 뭘로 한다? 염전. 염전. 근데 여기 니언을 조심해야 돼. 다만 행강편 져 놓고요. 자 나머지는 또 봐봐요. 천일제음 방식이 오지 않고 동력 행강편 져 놓고요. 그러면 끝에 가서 제어한다. 포함한다. 제어한다. 동력을 이용해서 소금을 채취하는 것은 염전이 아니야. 굳이 잡는다면 뭐가 될까요? 목장 공장 용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결론대로 염전은 나와봐야 그것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봐봐요. 7 뭐가 나오죠? 염전 8 대금 9번 공장 용지 10번은 학교 용지 11번은 주차장 12번은 제서 용지 13번은 창고 용지 14번은 도로 16번은 절도 용지 16번은 재방 17번 하천 18번 국어 19번 유지 20번은 양어장 21번은 수도 용지 22번은 공원 23번은 채용 영지 24번은 유언 25번은 용교 영지 26번은 사적지 27번은 묘지 28번은 잡정지 정확한 명칭 잡아놓고요. 같이 목의 표기와 관련돼서는 목도장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무슨 명칭 장식 명칭 지적도 임야대장은 약식 원칙은 두 문자 외조건 자문자 자문자는 몇 개 4개 그래서 장 자 참 언 그래서 즉이 대부터는 다음주에 할겁니다 대론 다음주에 그래서 지목은 미리 해나봐야 까먹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조는 사람이 없어서 10분 뻔하세 10분 뻔하세 하여튼 열심히 잘 따라와서 고맙고요 하여튼 소음만 봐주지 말고 5,6월달에는 어차피 슬럼프 기간이야 그러니까 정리정돈 여약집을 정리정돈하고 7,8월달에 몰빵을 할 준비를 여약집에다 전부를 해놓으라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 할 일이 하나 있어요 쓸데없는 자료 다 버려요 나는 여약집만 새출발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약집이 어느정도 달아야 되냐면 이 여약집 한건이 너들너덜너덜 해가지고 떨어질 정도로 떨어져서 테이프로 붙일 정도로 하면 누구나 다 아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오늘의 컨셉은 몰빵 그렇게 해서 몰빵을 해달라는 거 부탁드리고 그럼 오늘 집에 가서 복습은 몰빵 거기 배운 데까지만 한번 싹 복습해달라는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복습을 해야 돼요 자기 걸로 그래야 이제 교통정리가 되거든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다음주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